가보겠습니다. 너무 고마웠어 진짜. 보내줘요.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우리가 포즈 하나만 아까. 다은아. 레츠고. 5, 6, 7, 8. 활용전정. 이렇게 이제 마무리 액션만 딱. 더 할 수 있겠어? 해서. 끝내면 되겠습니다. 너무 몸이 열리는 거야. 너무 몸이 열리는 거야. 이렇게 되니까. 작았잖아 오빠. 아니 그러니까 네가 와서 이렇게 올렸잖아. 진짜 잘했네. 알았어. 오케이. 오케이. 큰일 뻔했네. 왼발. 왼발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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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한 5초 정도 하고 이제 관객들한테 호응. 끝. 그러면 일단 오늘 마무리를 한번 저희가 하는 시간을 갖고 끝내겠습니다. 라스트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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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아우. 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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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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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만 더. 이동이동 미쳐버리겠네 하나, 둘, 셋 헤이! 요! DJ! 블루잇볼! DJ! 블루잇볼! 승선으로 해, 승선으로 해 아니, 형이 기럭지가 길어서 계단이, 계단이 오! 박수! 진짜 장정해서 있지? 손잡이! 5, 1, 7, 헤이! 네, 갈게요 정우님 동무! 동무, 동무! 오케이 승선! 아! 승선이야! 아! 아! 드디어 미쳤고, 봐 네 옥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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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띄워주는 동무! 오케이 이게 뭐야, 사연? 40일 남아고 그렇습니다 깜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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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빡